사랑을 받고 있는 배로 놀고 오지까지 정말 즐겁게 부르신 수 있는 자가우신 분과 함께 했는데요. 아마 일본에는 또 다른 옛날 색다른 매력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즐겁게 감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륵불 드라이브의 콘서트 저희는 핸드시계 음악과 트럼프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것까지 모두 다 함께 무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. 이번에는 뮤지컬의 매력을 꼭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여러분께서 전달하겠습니다. 실력과 뮤지컬 배우들이 모여서 퀄리티 있는 뮤지컬 발랄쇼로 대중들에게 대가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. 멋진 뮤지컬의 5조각, 1조각으로 모여서 여러분께 아마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.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그룹 달로를 소개합니다. 큰 목숨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는 오늘의 주간에 따라서 연결해 드립니다. 약간의 주간가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중이었습니다. 그러나 다시 사랑에 닿지니 그 곁에 남아있는 나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밖에 어둠 속에서 잦은 별처럼 세상 속에서 너만 빛나는데 내 맘이 전망하질까 알 수 없이 그대를 사랑해 지금부터 무지껄 뽑은 모습으로 갈롱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클락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잦은 별처럼 잦은 별처럼 세상 속에서 너만 빛나는데 내 맘이 전부 다 줄게 너 사랑해 널 사랑해 너와는 사랑해 너와는 사랑 그대 사랑 그대를 사랑해 내 맘이 전망하여 내 맘이 전망하여 내 맘이 전망하여 감사합니다.